세옥도옥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2024년도 2월 1일날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가 여러분께 공개가 됩니다. 이름은 Hurry Up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옥셋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오픈셋업이라는 걸 오늘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드레스를 배울 때 가장 강요받는 것 중에 하나가 11자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공은 그 스탠스의 가운데에 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가장 안정된 느낌. 그리고 딱 팔을 모으니까 삼각형에 또 팔도 삼각형. 이러니까 골프를 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건요.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 기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셋업 동작입니다.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보통 사람의 보통 골퍼에게 맞는 어드레스. 즉 옥셋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욱 골플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의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셋업에 있어서 가장 모순은 뭐냐면 이렇게 11자로 준비를 시키게 되면요. 타겟 쪽하고의 소통 그리고 타겟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골프를 배운다는 겁니다. 옥셋업, 즉 오픈셋업은 발만 11자에서 여는 게 아니라 왼발을 완전히 뒤로 빼서 거의 타겟을 내가 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준비 동작을 시키는데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은 7번 아이언은 어디다 둬야 되고, 롱 아이언은 어디다 둬야 되고, 쇼다 아이언은 어디다 둬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없이 무조건 공은 왼발 뒤꿈치에다가 놓고 클럽에 따라서 긴 클럽은 더 넓게, 작은 클럽은 좁게 서게 한다는 게 이 허리업 프로젝트에서 여러분께 강조하는,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구에서 최초, 우주에서 최초. 이렇게 몸까지 열고 셋업을 시키는 게 있었나요? 어프로치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약간 여기서 발만 오픈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몸까지 정면을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셋업 동작이 있었나요? 옥선생이 최초로 여러분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골퍼들, 특히 우리 보통 사람의 골퍼는 타겟을 인지할 수 있는 오픈 셋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 이 상태가 여러분이 골프를 시작해야 되는 셋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2월 1일 날 공개되는 허리업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소위 여러분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컨벤셔널 스윙과 차별화되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은 왼발 뒤꿈치에 들고 발만 여는 게 아니라 발을 완전히 뒤로 빼고 내 몸이 거의 정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실제로는 1시, 2시 방향을 보고는 있지만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스윙을 가지고 스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게 있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골프를 치게 될 겁니다. 스윙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여러분. 그 스윙을 하는 이유는요.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꽉 가둬두고 공만 쳐다본 상태에서 스윙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 타겟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보 골퍼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치시는 초중국 골퍼는 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도해 보십시오. 완전히 발만 여는 게 아니라 왼발까지 뒤로 빼서 내 몸이 거의 타겟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 셋업을 통해서 타겟 쪽으로 내가 공을 보내주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샷 방향성과 일관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옥 선생의 전매 특허인 허리업 프로젝트의 오픈 셋업입니다. 여러분께 2월 1일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충격적인 내용으로 찾아뵐 겁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